지금 여기가 7번국도 입니다. 7번국도 3척에서 울진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여기 산불이 나서 나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. 여기 우측에도 지금 보면 산불이 나서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. 자측 우측 할게 없네요. 여기는 뭐 우측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. 여기가 산불 피해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. 고추가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. 고추. 양상치. 양상치가 이래요. 앞으로 여기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 개강간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오늘 양상치, 양배추, 저쪽에 여기는 토마토 심었습니다. 토마토 열 끌. 또는 고추. 요거는 땅콩도 심어봤습니다. 여기 고구마를 두 줄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시들시들 해졌는데 날이 뜨거워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모르겠네요. 일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앞으로 이거 커 나가는 거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또 여기에 앞으로 3척에 3척 동해안 쪽에 차박 캠핑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한 달 전에 모종해놓은 밭에 고추가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. 고추. 양상치. 양상치가 이렇게 커 버렸습니다. 지난번에 한번 중간에 먹었었는데 한 2주만에 다시 왔더니 양상치가 이렇게 컸습니다. 요거는 양배추인데 양배추는 버림만 이렇게 커졌네요. 그 다음에 요것도 상추. 토마토 열렸네요. 조그마한 이제 작습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토마토가 달렸습니다. 12개가 이렇게 달려있네요. 무. 아 무. 무 다 하나. 저기 씨뿌려는 거 다 나왔네. 씨뿌린 게 나왔는데 벌레가 다 먹었네. 다이어는 전부 벌레가 다 먹었네요. 무도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. 아 가시구나. 가시. 아 이렇게 올라왔네요. 호박인데 거름을 좀 줘야 되는데 거름을 천에 안 줘서 고구마. 고구마. 고구마는 잘 자랐네요. 여기는 뭐 풀인지 고구마인지 전혀 모르겠네요. 골 위에 있는 거는 고구마. 그 다음에 땅콩 심어놨는데 땅콩도 일단 죽지않고 노네요 밭에 풀을 뽑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파 모종을 심습니다 8월 1일에 심었는데 얼마나 잘 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삼척이만 한계는 아리당에 찍어왔습니다 오다리 오징어 막 가보지노 오징어 여기 도다리랍니다 저거는 가재미 오늘 이렇게 먹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데 사람들이 또 있네요 오징어 오징어 도다리 도다리가 어떤거에요? 도다리가 하얀거 아 도다리 요거는 보고 겁나는데요 전문가가 하셔가지고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그리고 исс